안녕하세요 HRNK 구독자 여러분 저는 1999년도에 탈북한 탈북민이고 현재는 한국에서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유튜브 채널은 탈북여성TV 이한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한경남도 흥남에서 태어났고요 탈북하기 전에는 함흥에서 살다가 17살에 탈북했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어렸을 때인데 그때가 한 9살인가 그때 처음으로 라디오를 돌리다가 남한 라디오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노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북한에서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만 찬양을 하다가 그런 잔잔한 노래를 들었을 때 너무도 호기심이 많았고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 그런 것들이 많아서 계속 채널을 돌려보면서 그 주파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걸 열심히 듣고 막 그런 남조선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런 게 엄청 컸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 이런 수령들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이제 부르고 북한의 체제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사상적인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이런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연민이나 이런 노래들은 좀 드물죠 남한과 관련돼서는 그때 당시 워낙에 북한에서는 사상이나 이념에 대한 이런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노래를 부르거나 남한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 반동이나 간첩으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제가 99년도에 탈북할 때까지만 해도 남한 드라마는 접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제 러시아 영화나 중국 영화 그 밑에 자막이 달린 것들 그리고 북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허용한 그런 영화들이죠 그리고 그런 걸 비디오 기계로 구워서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 돌려다보는 그런 비디오 테이브로 봤었고 우연히 미국 영화 람보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봤으니까 이제 그 체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큰 목걸이하고 이렇게 가는 모습 막 총싸움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전개가 빨리 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 매체들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상이 검증된 사람들만이 언론 매체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체제 선전에 대한 그런 말들이 보통 많이 하는데 남한에서는 정말 아예 다른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들 표현, 웃기는 거, 개그 이런 것들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나 민주주의 의식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게 해주죠 사실 민주주의 의식이 낮은 국가들수록 인권 수치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에서는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직접 체험했던 삶이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꼈죠 민족과 운명이라든지 남한의 박정희 정권 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때 그 정권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이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제1교포라든지 제1교포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교육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 나오는 배경음악이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런 노래들 그런 것들이 이제 배경음악으로 영화와 함께 음악을 통해서 김정일 체제 안에서 김정은 체제 안에서 이렇게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영상들이죠 제가 직접 구한 건 아니고 제 친구들이 어디서 구해온 것 같아요 저는 미국 영화 람보를 보게 됐는데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테이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막 없는 상태에서 어디 외국 갔던 사람들이 어디서 구워갖고 몰래 들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친구들끼리 서로가 비디오 테이프를 구하면 친한 친구들끼리 우리 어디 가서 보자고 하면 비디오 기기가 있는 집에 가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보곤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외국 영화를 보다가 잡혀갖고 정치범죄 청소로 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 이후에 제가 탈북한 이후에 최근에도 작년인가 북한의 청년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가 발각이 돼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형 당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영상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벌이 더 엄중하고 처벌이 더 가혹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정치범죄 청소로 알려진 관리소로 간다든지 그런 제품들을 가져오셨는데 그걸 보고 남한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동경도 있었고 저희 친할아버지가 6.25 때 월남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저희가 중국에서 만났었기 때문에 남조선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 수 있었죠 저는 일단은 엄마가 고난의 행군식이 너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국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탈북을 많이 했었어요 불법 멀경을 많이 했는데 그게 북한 보위부에서 알게 되면서 북한 보위부에서 아무도 모르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조성됐었고 그래서 탈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가 한국에 계시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북한 정권에 충성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한다는 나라에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전까지는 계속 북한에 충성하는 마음이었거든요 비록 우리가 어렵게 살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때 아예 저의 생각이 180도 변하는 계기가 돼서 탈북을 하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엄청 크죠 어머니가 자녀들을 다 돌봐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남편한테도 엄청 내조를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공손해야 되고 여성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까지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 더 커요 그냥 남성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여성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성을 가지고 하는 엄마의 역할이 너무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북한이 19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공장의 생산들이 다 멈춰지고 공장에 출근을 해도 배급이 안 나오는 그런 배급제도가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러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 사실은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가정 내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약화됐지만 가정 내에서는 그래도 남성은 존중받아야 되고 여성들은 더 고생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까지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이중고들이 있죠 북한도 남아 선호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위주 저희도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는 뭔가 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시집갈 아이니까 이러면서 여자한테는 뭘 잘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안의 맛 아들인 아들한테는 뭔가 장자로서 뭘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차별을 많이 당했는데요 아버지가 저희 오빠한테는 엄청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축구를 할 때도 그렇고 대학을 갈 때도 그렇고 아들은 첫째니까 또 아들이고 하니까 집안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더 밀어주시고 학교도 오빠가 다니는 학교는 지원도 엄청 해 주고 엄청 지지를 많이 해 주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안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조금 있는 편이죠 북한도 보면 여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남성들이 대부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오직 여성 동맹이나 이런 데에서 밖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 가끔 영화에서 책임 비서나 이런 사람이 한 명 정도 여성이 있는 거를 이렇게 부각하면서 우리 북한에서는 이렇게 여성들을 배우를 잘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삶 가운데 들어가면 오히려 각 사회 단체 곳곳에 사회 기관 곳곳에 다 남성들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만연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남한도 사실은 그렇게 해결해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더 보수적이다 보니까 사실 여성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제가 단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해서 여성에게 비난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그런 것을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이미지가 많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해도 표현 못하고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저희 때는 사실 학교 때랑 연애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 손만 잡아도 막 소문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품행이 나쁜 학생으로 낙인되어서 학교를 퇴학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보통 남녀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경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런 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물론 몰래 연애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품행이 안 좋아져서 퇴학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는 학교에서 한두 건 정도 나올까 말까 했고 최근에는 아마 많이 바뀌었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자유롭게 연애하는 그런 상황들은 많죠 그래서 연애에 관련돼서 자유롭고 연애를 할 때 북한에서는 이제 고백을 하고 내가 너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잘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고 북한에서 연애하는 거는 보통 같이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같이 외국 노래를 듣는다든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국가에서는 금지됐지만 이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이나 이런 것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남한 노래도 같이 들을 수 있었고 남한 드라마도 볼 수 있고 그런 표현들을 또 본 것들을 슬쩍 자기들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런 자유로운 연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애를 했다고 해서 꼭 결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다가 서로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 또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연애했을 때 그게 소문이 많이 나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약간 고정관념이 북한 내에는 있었거든요 아직도 아마 그런 건 좀 있을 건데 그래서 연애가 사실은 조심스럽고 소문 안 나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북한 내에는 국가에서 이제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좋은 일을 하다가 몸이 다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장애인들에게 이제 여성들이 자원해서 내가 결혼을 하겠다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좀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결혼식도 올려주고 그리고 좀 집도 뭐 마련해주고 이렇게 대우가 좀 있고 그걸 이제 TV나 이런 데 영상으로 찍어서 방영하고 선전하는 선전 도구로 많이 쓰였죠 제가 탈북할 때는 99년도에 탈북을 했는데 95년도부터 권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하로 굶어 죽었어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북한 내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배급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식량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물자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엄청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물을 소독하지 못해서 콜레라, 파라티부스, 장티부스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북한 사회 내에서 지금 돌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99년도에 탈북할 때 엄마를 잃고 부모를 잃고 막 거리를 울면서 다니는 두세 살짜리 어린아이를 보기도 했었고 함흥 역전에서 막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의 시신도 봤었고 너무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탈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지만 또 중국에서도 우리 탈북민들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저는 친척들이 중국 내에 있어서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고 보호를 받았지만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갔다가 이제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다 또는 내 가족을 내가 좀 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내가 좀 가족을 내가 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다가 인신매매 당하고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팔려가고 이런 여성들의 인권 실태가 너무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우리 탈북민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 온 탈북 여성들을 만나봐도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움, 자기의 고민들도 있고 트라우마도 겪고 그런 중국 내 두고 온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정말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다행히 저는 전후 납북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까지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보통 제가 북한에 샀을 때는 어렸지만 저희 이모나 이런 화장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이 외국에 배 타고 나갔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외국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90년대 후반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 물품들을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중국 것도 가져오고 또는 지금 최근에는 남한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장마당에도 그런 화장품들이 나오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막혀있다 보니까 아까 물자들이 못 들어가서 그런 것들도 지금 북한 여성들이 많이 원하지만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할 때도 이제 남한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따라한다고 합니다 젊은 이제 여성들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고 여성들이 하는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저희 때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TV에 방영되는 걸 봐도 북한 여성들이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다양하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외부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아마 남한 드라마나 외국 드라마 외국 영화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여성들이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외국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의 고민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북한 인권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남한 내 북한 인권 재단도 설립돼서 북한 인권 단체들이 오래도록 북한 인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도 되고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재단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설립되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앞으로도 재단이나 이런 데가 생겨도 인권 단체들의 인권비가 사실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비가 있어야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권비 지원이 안 되는, 적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열악하다 보니까 인권 단체들이 길게 못 가고 다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이죠 인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단체로 왔을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인권비를 마련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할 때 인권비 지원이 좀 많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탈북한 이후에 이제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큰 거는 처음에는 언어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고 북한 정권을 벗어나서 탈북했던 과정에서 겪는 트라우마들도 있고 강제 북송되어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그런 트라우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거충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 내에 살 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서 일단 건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절액이나 간이 안 좋거나 고문으로 인한 그런 후유증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겪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한 인신매매 당했던 일이라든가 원치 않는 자녀를 낳아야 했던 일들도 또 그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무거운 짐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한국 내에서 이제 직업을 구해서 살아갈 때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초창기에는 한 3년 동안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남북하나재단이나 하나센터 저희와 같은 민간단체들,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도 안 좋게 아사한 사람도 있었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다시 북한으로 가겠다고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사회에 부적응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탈북민들도 있습니다 그치만 대부분은 그래도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초수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 북한으로 가는 그런 안 좋은 사례들도 있었고 또 북한의 유인 납치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게임에 넘어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두 차례 정도 강제 북송되면서 북한에서 고문을 당해서 한쪽 귀 청각이 안 좋으시고 허리 디스크도 안 좋으세요 그래서 북한에는 또 강제 북송된 후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강제 낙태를 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고 비밀 처형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강제 북송된 후에 강제 실종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강제 실종이 많이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젊고 한창 살아갈 일이 정말 구말린 20대 청년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고 강제 실종이 됩니다 그래서 20, 30대 이런 청년들이 왜 강제 실종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도 친오빠가 2009년에 탈북했다가 중국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 북송된 이후에 정치범죄용소로 알려진 관리소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실종 부분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유엔을 통해서 한 차례만 북한에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들의 행사 확인을 요청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더욱 필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인터넷인데